여기는 뭐냐면요, 이러한 아주 거지같은 상황 이런데가 치기가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치다가 다 뒷땅 치려요 이럴때는 어떻게냐면 여기는 상관없어요 이런데는 이런데 같은 경우는 크럽을 이렇게 들고 치는거에요 이렇게 들면 뒷땅이 잘 안나요 이렇게 하면 뒷땅이 많이 나는데 이렇게 하면 뒷땅이 잘 안나요 그래서 블로그에 봤는데 왜 여기서만 들고 쳐야되는데 얘때매 이 풀때매 이 풀이 다 잡아요 크럽을 이 풀 자체가 이 잔디가 얘랑 좀 달라요 크럽이 바운스를 확 다 잡아버려요 핍당을 안치려고 들고 치는거에요 예를 들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앞이잖아요 3분의1지점 연습을 하는거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확실하게 들어주고 한번 짧게 잡으려면 짧게 잡으시구요 들어서 여기서 그냥 스팅 걸릴거 다 먹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물론 이렇게 쳐도 돼요 이렇게 쳐도 되는데 이게 뒷땅이 갈란단 말이에요 잘못 치면 이게 여기서 보고 지금 여기서 딱 잡혔잖아요 크럽이 그냥 투자자들은 무조건 둘루미침이 되게 좋아해요 이 탁시락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